킬로바이트 금융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타 금융업체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은 2024년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39% 상승한 6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24일 대비 약 26,3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2월 13일 7만 1,1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7월 7일 4만 6,1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2월 15일 77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9월 8일 40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9,7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50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81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68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일 가장 많은 18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21일 가장 많은 4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3.35%에서 약 74.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2월 14일 약 75.1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4월 12일 약 71.5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2조원이며 2016년 6조 대비 약 96.4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조원으로 2016년 1조 대비 약 276.5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0.21%입니다. 순이익은 약 4조원으로 2016년 2조 대비 약 101.1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5.03%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03배이며 지난 2016년 8.1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6.2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46배이며 지난 2016년 0.5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9.62%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0.62%, ROE는 7.63%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시가총액은 26조 5,51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위, 기타 금융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2조 5,76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5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0위, 기타 금융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6조 3,14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5위, 코스피 종목 기준 5위, 기타 금융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4조 4,05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위, 기타 금융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킬로바이트 금융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안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7만 6천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6만 5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6만 9천 8백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6만 9천 5백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5만 4천 7백원에서 6만 5천 8백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notation의 예측 주가도 또한 상승률이 예측되었습니다. 뒤에서 어떤 상승률이 예측을 rü sensor 지식 의 더욱 지식 의 감사합니다.